지금 처음 무대를 잘 성공해서 그 뒤에 무대까지 잘 끝내고 싶어요. 화이팅! 트랜젤스의 이술단이 중간 50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연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이제 공연 시작! 수많은 레파토리 중에 오늘 11개의 작품과 합창곡이 무대에 오릅니다. 같은 작품을 50년 전에 선배들도 했겠죠. 30년 전 선배들도 했겠죠. 60주년, 70주년은 어떤 누가 후배와 같이 공연을 하게 될까요?